키움증권 리테일펀드 5천억 돌파! 두근두근 이벤트! 한 달 내내 월화시목금 매일 달라지는 놀라운 혜택! 월요일 일찍 참여하는 사람이 특판 알피 10%를 받는다! 나의 한분은 과연 얼마? 매주 선착순 500명 10% 특판 알피 한도 혜택! 화요일 시작이 2만원이다! 키움증권 펀드 계좌 개설하면 2만원 쿠폰 선물이! 수요일 펀드 사고 영화 예매권도! 펀드만 샀는데 문자 영화! 목요일 친구에게 주고 나도 받고 친구에게 펀드 쿠폰 전송하면 나에게도 상품권 5천원이 고맙다 친구야! 금요일 쉽다! 커피 쿠폰 받기 쉽다!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대비 연금펀드 10만원 이상하면 스타벅스 화픽 쿠폰! 월화시목금 마구마구 쏟아지는 혜택! 여기서 끝? 음! 노노! 1년 내내 365일 선치판매 수수료 무료는 덩! 이번 주 혜택 다 못 받았다면 11월 15일까지 매일매일 도전!